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열리방정식의 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요 앞단원까지 이런걸 사용을 빨리 풀거를 갖다가 xy 를 다 구한 다음에 일치하는 값을 찾았잖아요 이제는 빠르게 계산합니다 고등부까지 이제 그러한 계산보다는 이렇게 가감법 이라든지 뭐 대입법 싹 다 동원해 갖고 빠르게 계산할 겁니다 중요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이 들어가네 가감법 연립방정식의 2일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뺏어 한 미지수를 없앤 후 한 미지수를 없앱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더하고 뺀다 가감법입니다 가감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적당한 수를 곱하여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한다 1의 2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뺏어 미지수를 소거한 후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2에서 구한 해를 2차 방정식 중 간단한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소거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 이것을 없앤다 소거한다 이랍니다 가감법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한 후 부호 같으면 2식을 변끼리 뺀다 부호가 다르면 2식을 변끼리 더한다 연립방정식 가감법으로 풀어보자 ㄴ의 양변에 2를 곱하면 y를 없애기 위해서 1을 곱하면 4x-2y는 6 되죠 그러면 이제 두개 보세요 이거랑 ㄱ이랑 보게되면 2y-2y 보죠 이 두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라지않아 더하면은 그럼 3x 더하기 4x는 7x 되죠 우변은 1 더하기 6은 7이 됩니다 x는 1이 되죠 x는 1을 ㄴ에 대입하면 x1에 대입하면 2이 되죠 2-y는 3 마이너스 y는 우변 이항하면 1이 나오고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1을 이때 ㄱ에 대비해도 됩니다 ㄱ에 대비하면은 x는 1을 더하면 3 더하기 2 y는 1 y는 우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방식입니까 이거는 ㄱ에다가 2를 곱하면은 6x 플러스 6x 플러스 4y는 2가 나오죠 그 다음 ㄴ에다가 3을 곱하면은 3을 곱하면은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3 y는 9 1이 되죠 자 빼란 말입니다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빼면은 이번엔 x가 사라지면서 4y 빼기 마이너스 3이 그러니까 7y가 되잖아요 빼기를 하게 되면 7y 되고 마이너스 7 되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구한다 이랍니다 이렇게 되고 어느 것을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x는 1 y는 마이너스 이 쪽은 하나가 x는 y의식 또는 y는 x의식의 꼴로 정리하기 편할 때 즉 x 또는 y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일때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 마시고 읽어보시고 그렇다는 뜻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오로지 계산실력으로만 승부해야 됩니다 대회법을 이용한 연립방지식의 풀이 한방지식에서 한미지수를 다른 미지식으로 나타낸다 이러시고 이것도 읽어보면 보세요 대회법에 한미지수를 소거한 후 일자방지식의 해를 구한다 그렇게 구한다 이렇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y는 이게 편하잖아요 y가 1차니까 그러면 y는 2x-3 되잖아요 y는 우변에 의항하고 3은 좌변에 의항하면 2x-3이 되니까 여기다가 ㄱ에 y에다가 2x-3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전결하면 7x는 7 되죠 x는 1 x는 1을 ㄷ에 여기에 대입하면 좀 쉽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입법과 과감법적 어느 것을 요하게 풀어도 이름이 뭐죠 관계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681번 과감법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가다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ㄱ 플러스 ㄴ을 하면 ㄱ 플러스 ㄴ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있으니까 딱 사라지잖아 그럼 2x는 16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8 되죠 ㄱ에 대봐야 정립하면 x 대신에 8을 대비하면 8 더하기 y는 10이 되고 y는 2가 되잖아요 지금 이걸 말합니다 682번 x 마이너스 x 보이죠 자 이거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2y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y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y는 이왕하면 마이너스 어쩌쩌쩌 x는 해야 되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683번 자 이거는 더하기로 하면 되죠 더하기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잖아 6x 는 마이너스 6 되죠 우려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y는 4 이왕하면 3y는 6 y는 2가 됩니다 684번 자 이거는 y를 없애려면 마이너스를 빼야 됩니다 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2 x는 7 빼기 9 마이너스 2 x는 1이 되고 x는 여기다 대입하면 이건 그냥 암산되죠 y는 6이 되면 되잖아요 y는 6이 됩니다 685번 자 이거는 빼면 되겠죠 빼면 사라지죠 이거는 마이너스 3 y가 될 거고 는 3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x 마이너스 2는 2 x는 4가 됩니다 686번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가라에 알맞은 수를 과하시오 ㄱ에다가 이거 2x 플러스 6y는 10이 되는 거 보니까 가에는 2를 곱했네 그 다음에 ㄷ 빼기 ㄴ ㄷ이 이거잖아요 ㄷ에서 ㄹ을 뺍니다 그럼 ㄷ이 이거잖아 ㄴ을 빼면 ㄴ을 적어놓고 ㄷ을 빼면 빼면 ㄷ은 7 y는 7이 됩니다 ㄷ이 됩니다 y는 1이 되죠 y는 1이 되니까 ㄱ에 대입하여 ㄷ에 대입하여 1 대입하면 x 플러스 3은 5, x는 2가 됩니다. 687번 자, 이건 니은에다가 니은에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 3을 하면 9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7 되죠. 그러면은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게 되면 2x 더하기 9x는 11x고 12x는 5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2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는 5가 되고 마이너스 3y는 9가 됩니다. 아, 마이너스 3y는 9 맞죠? 그 다음에 3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겠죠?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688번 688번은 ㄱ에다가 곱하기 2를 합시다. 아, 예를 들어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8에 16y는 12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더하게 되면은 사라지고 21y는 그럼 여기는 어, 이거는 0이 되죠? 그러므로 y는 0이 됩니다. y는 0이 되면은 대입을 하면 여기다 기억에다가 마이너스 3x는 6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689번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번거롭다. ㄱ에다가는 5를 곱하고 ㄴ에다가는 1을 곱하면 되겠네요. ㄱ에다가 5를 곱하면은 10x 플러스 35y는 5 ㄴ에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y는 24 이렇게 되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은 29y는 29 y는 1이 되죠. y는 1을 2다 대보면 2x 플러스 7은 1 2x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이 되죠. 690번 여기 곱하기 ㄱ에다 곱하기는 3하고 곱하기는 4을 합니다. ㄱ에다 곱하기 3을 하면 12x 플러스 9y는 6 ㄴ에다 4를 곱하면 12x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52 빼게 되면 29y는 58 8 y는 2가 됩니다. y는 2가 됩니다. 2다 대비합시다. ㄱ에다가 4x 다하기 6은 2 4x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항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691번 691번 y는 x 마이너스 1 돼있죠. ㄱ을 2연에 대입하여 정렬하면 y 대신에 5x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13 5x 마이너스 x 4x 되고 플러스 1은 13 4x는 12 x는 3 x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2가 됩니다. 692번 y는 마이너스 2x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2 x는 2 x는 2입니다. x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693번 y는 2x 플러스 3이다 대입하면 3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5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x는 마이너스 2이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1 y는 1이 되죠. 694번 자 이거는 2x는 y 플러스 1이고 2x는 3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므로 2x는 y 플러스 1은 3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 y는 우편이항하면 마이너스 6 y는 3이 되죠. y는 3을 이렇게 대입합시다. 2x는 4 x는 2 됩니다. 695번 4y 잖아요. 4y 대신에 5x 다하기 x 플러스 19를 대입하는 거죠. 19는 25 6x는 19를 이항하면 6이 되고 x는 1이 됩니다. x는 1을 2다 대입하면 4y는 20이 되고 y는 5가 됩니다. 696번 기억해서 y는 6 마이너스 2x 라고 해놓고 1에 대입합시다. 5x 마이너스 3 y 대신에 6 마이너스 2x 는 4가 되죠. 플러스 6x 그럼 11x 마이너스 18 는 4 11x 11x 는 22 x는 2가 됩니다. 1을 1에 대입하면 6 마이너스 4가 되고 y는 2가 됩니다. 697번 이때는 x는 하고 대방이 났죠. x는 5y 더하기 2 1이 되잖아요. x 대신에 대방이 4 5y 더하기 2 마이너스 13y 는 1 20 마이너스 13 7y 플러스 8 1 7y 는 연립방정식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동료항끼리 정리함으로 푼다.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 양면에 10, 100, 1000 과 같은 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치며 푼다. 자 당연히 여기서는 10을 곱하고 여기서는 100을 곱해야 되죠. 10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개수가 소수대로 분수인 연립방정식 개수를 정수로 고치지 않아도 해를 구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죠. 숫자 다 적고 0.01을 적고 0.02 적고 0.19 적고 이러면 정수로 고치지 않아 방식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경험사항에서 이런 게 낫습니다.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 당연히 이것도 양변의 분무의 최소 분무의 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치며 푼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빠르게 합니다. 분수를 하지 마시고 기계는 곱하기 4를 해갖고 x-4y는 마이너스 8 되고 2도 곱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우위로도 곱해야 됩니다.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3x 플러스 4y는 24 된다. 됐습니다. a는 b는 c의 골 방정식 풀이 자 이거는 a는 b a는 c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는 b b는 c 이렇게 해도 되고 a는 c b는 c 이런 식으로 해도 하고 어느 골 해도 관계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가장 간단한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거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가 상수이면 당연히 a는 c b는 c b는 c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지금 이렇게 상수죠. 지금 그러므로 4x-3y는 7 3x-4y는 7 이렇게 푸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게 3개 중에서 이게 낫습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어느 하나의 일자방정식 양변에 즉단수를 곱했을 때 나머지 방정식과 같아지면 연립방정식 해는 무수히 많다. 자 이거 기역에다 2를 곱했더니 6x-4y는 10이 됐죠. 자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같아져 버렸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해가 없는 방정식 연립방정식 어느 하나의 일자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했을 때 나머지 방정식과 xy의 개수는 각각 같더러 상수하기가 다르면 연립방정식 해는 없다. 자 여기서 곱하기 1을 하였더니 6x 더하기 4y는 10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까지는 같은데 상수는 다르죠.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맛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a-a b-b 상수끼리만 비교하고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 꼭다로 이거 개수를까지는 같고 분수로 이렇게 c-c 한 것만 딱 틀릴 때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이거 이거 물론 옆에 이것도 잘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거 698번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가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기억을 정리하면 지금 이게 3입니까? 왜 저리 기막이 됐냐? 봅시다. 보면서 698번 698번 3x-2 3x-2 빛을 받으면 카메라 찍으면 이렇더라구요.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를 하면 2,3은 6x-2 더하기 y는 6 6x 더하기 y는 8 8이고 6x 더하기 y는 8 이렇게 되겠죠? ㄴ을 정리하면 ㄴ은 3x-2 y 플루스 이거 2죠? 2 그렇죠? 음영기가 4 4는 3 3x-2 y는 마이너스 1 디귿 리얼 곱하기 2 리얼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x-4y 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빼기를 하게 되면 요거랑 여기서 빼게 되면 y는 10이 됩니다. y는 2 리얼에 대해봐요 y는 2를 리얼에 여기 대해보면 3x y 대신에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x는 마이너스 1. 3x는 3. x는 1. 단어 1이 됩니다. 699번. 니언, 일단 정의합시다. 정계를 해갖고 3x 마이너스 4y. 자, 마이너스 4죠. 우변으로 이왕하면 플러스 4. 13이 되죠. 3x 마이너스 4y는 13이 되고, 기계에다 곱하기 1을 합시다. 2를 하게 되면 2x 플러스 4y는 2. 그러면은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5x는 15, x는 3이 되죠. x는 3을 여기 대회합시다. 기계에 대회합시다. 3 다기 2y는 1. 2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700번. 기계에 대회합시다. 2x 플러스 2y, 3y. 5y는 4. 마이너스 4x. 그럼 x되고, 4y. 5는 5. 곱하기 2를 합시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8y는 10 되죠. 여기서 여기서 빼면 되죠. 빼게 되면 5y, 8y.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6. y는 2가 됩니다. y는 2를 여기다 대회합시다. x 플러스 8은 5. x는 마이너스 3이 되죠. 701번.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같습니다. 기어 곱하기 10. 기어 곱하기 10을 하면 2x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기어에다 100을 곱하면은, 3x 플러스 5y는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기어 곱하기 3. 기어 요거죠. 지금 요거. 여기 기어이죠. 여기다 3을 곱하면은, 6x 마이너스 21. y는 마이너스 60. 그 다음 기어에다 1을 곱하면, 여기다 1을 곱하죠. 6x 플러스 10y는 2. 그 다음에 빼기.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1. y는 마이너스 62. y는 2가 됩니다. 그죠. y는 2를 리얼에 대회합시다. 리얼이 요거였죠. 리얼이 요거였나? 요거죠. 요거. 여기에 y는 1을 여기다 대회합하면은, 대회합하면은, 3x 더하기 10은 1. 1. 3x는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3이 되죠. 702번, 기어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3x 더하기 4y는 1. 리얼에다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6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 여기에다 곱하기 1을 또 합시다. 6x 플러스 8y는 2. 가 되고, 이거랑 두 개를 뺍시다. 빼게 되면은, 3y는 3. y는 1이 됩니다. y는 1을 여기에 대회합시다. 대회합하면, 3x 더하기 4는 1.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703번, 기역의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은, x 더하기 3y는 10. 니은의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5x 마이너스 12, y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 곱하기 5를 합시다. 그러면 5x 더하기 15y는 50이 됩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빼기를 합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은, 5x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27y는 54. y는 2가 되죠. y는 2를, 여기 대회합할까? 여기 대회합하면, x 플러스 6은 10. x는 4. 됩니다. 704번, 연립방정식, 기역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6, 그럼 여기는,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니은 곱하기 10, 10을 하게 되면은, 4x 마이너스 3y이 되겠죠. 자, 이거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 x는 5, ㄷ에 대회합하면, 1에 대회합시다. x는 5를 여기에 대회합하면은, 10 마이너스 3y는 1,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9, y는 3이 됩니다. 705번, 니은의 양변에다가, 곱하기 5를 합시다. 5를 하게 되면은, 5x 더하기, y는 12, 그러면, ㄱ하고, 이거하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y는 없어지고, 2x 더하기 7x가 되고, 그 다음에 14, x는 2, x는 2를 여기에 대회합시다. 대회합하면은, 10 더하기 y는 11, y는 1이 됩니다. ㄱ의 양변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2x 더하기 5y는 21, 니은의 단은 곱하기 4를 합시다. 4를 하려면,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9, 빼기를 합시다. 빼기를 합시다. 빼기를 하면은, 6y는 30, y는 5가 됩니다. y는 5를, 여기에 대회합시다. 대회합하면은, 2x 플러스 25는 21, 2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707번, 이렇게 두는게 편하다고 했죠. x 플러스 2, y는 9, 마이너스 x 다하기 y는 9, 이런식으로, 다음이다. 다음에는, 3y는 18, y는 6이 됩니다. y는 6을, 여기에 대회합하면, x 플러스 12는 9,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708번, 자, 이거 이렇게 적고, 먼저, 2x 마이너스 3y 다하기 1은, y 마이너스 3. 이걸 두개 적읍시다. y 마이너스 3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7. 자변 이어가면,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 되고, 자, 이거 두개, 자변 이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이어가면, 마이너스 4. 되죠. 일단 뭐 이거, 이거 2로 나눕시다. 이걸 2로 나누면, 이건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 두개를 봤을 때, 더하기를 하면 되지. 더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6. y는 2. y는 2를, 여기에 대회합시다. 여기에, 여기에 대회하면, 엑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엑스는, 2가 됩니다. 709번, 여기다 곱하기 1을 합시다. 1을 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y는, 6. 이렇게 되죠. 이 두개를 봤을 때, 더하기를 하면 되요. 더하기를 하면은, 잠시만요. 어, 이거, 이거, 식을,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다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다 해보세요. 8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6. 오오오. 그죠? 식이, 같죠? 이때 무단 무수히 많다 해가. 무단 무수히 많다 가 됩니다. 710번, 자, 요거, 양변을 2로 나눕시다. 그럼, x 마이너스 y는, 3이 되죠. 자, 이까지는 같죠. 같은데, 6하고 3 다르죠. 그럼, 이거 뭐다? 해가, 없다. 없다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가감법,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수를 곱하여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 절대값이 같아지리로 한다. 같으면, 다르면, 뭐 이렇게 한다. 이때까지 계산을 다 했죠.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앞에 계산해서 다 했습니다. 자, 기초 다 하시고 와야 됩니다. 바로 711번 이렇게 오시면 안되고, 711번, 의 해가 일자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랬으니까, 음, 기역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x 플러스, 4y는 14, 어, 니은을 적읍시다. 3x 마이너스 4y는 1, 자, 더하기를 하면 되죠. 더하기를 해야 되면, 5x는 15, 5x는 3이 나옵니다. x는 3을 여기에 대회합시다. 그러면, 3 다하기 2, y는 7, 2y는 4, y는 2가 되죠. x는 3, y는 2. 의 해가 일자방정식을 만족할 때는, x 대신에 3을 대회하면 6, y 대신에 2를 대회하면 8이 되죠. 이것이 a라고. 4번이 됩니다. 712번, x 또는 y를 소거할 때, 필요한 실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니은에다가, 4를 곱하고, 빼야지, 그죠, 빼야 됩니다. 니은, 그 다음, 기역에다가 2를 곱하고, 니은에다가 5를 곱한다. 기역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디귿이 되네.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기초 문제를 많이 푸신 분은, 가볍게 처리하는 부분이네. 713번, 기역에다가 곱하기 7을 했어요. 마이너스 14x 더하기 21y는 마이너스 35가 되고, 니은에다가 2를 곱하면,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는 24 됩니다. 그래서, x를 소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 소구하기 위해서니까, 더하기를 했잖아요. 더하기를 해서 소구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2a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 뜻이란 점이 0. 그럼 a는 7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학교 문제지만, 조금씩 강하게 만들어준네. 그죠? 714번, 기역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2를 합시다. 기역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927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15, 니은에다가 2를 곱하면, 4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6, 더하기를 하게 되면, 31x는 마이너스 31,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회합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8, 3y는 이항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죠? 1 되죠? 3분이 됩니다. 715번. x, y 순서사항이 1차 방정식의 해일 때, ab에 대해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여야 했죠? 해를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6,3을 먼저 대비하면, 6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4콩은 마이너스 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b를 구해야 되죠? 일단, 3으로 나누면,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식을, 그죠? 더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a는 2가 됩니다. a는 2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a 마이너스 b, a가 2고, 마이너스 b니까, 2 더하기 5가 되네요. 7이 됩니다. 716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거일 때 일어났죠? 해가, 자, ㄱ에다가, 곱하기 2를 합시다. 2를 하면, 6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빼기를 하면 되죠? 6x 그러면, 5x가 되고, 5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2, y는 7이 되죠? 그 다음에, x는 이게 a이고, 이게 b가 되죠?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b 대신에 7, 7, y는 1, b 대신에 7, 7x 마이너스 3, y는 11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7을 하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7을 하면, 마이너스 21x 플러스 49y는 7되고, 여기에 3을 다 곱하면, 21x 마이너스 9y는 33이 됩니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 40y는 40, y는 1이 됩니다. y는 1을 여기에 대화합시다. 여기에 7x 마이너스 3은 11, 7x는 14, x는 2가 되죠? x는 2, y는 1, 5번이 됩니다. 연립방식풀이 대입법, 굳이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아까 기초 문제에서 대입법 다 같이 풀었잖아요. 그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이건 별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717번. 자, 이거 같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y는 한 게 편해야 되죠. y는 5, 마이너스 2x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5를 우빈에 이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3x 플러스 4. y 대신에 5, 마이너스 2x를 대입하고는 10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x. 플러스 20은 10.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 x는 2가 되죠. x는 2를 1에 대입하게 되면, 5, 마이너스 4가 되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를 했죠. 이게 a이고, 그 다음에 이게 b를 했어요. b 마이너스 a. b가 1이고, a가 2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718번. y는 7, 마이너스 4x죠. 이 대바입니다. 대바하면 2x 플러스 3. y 대신에 7, 마이너스 4x를 대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x 되고, 플러스 21은 1.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x는 2가 됩니다. x는 1을 이기로 대입하는 거예요. y는 7,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뭐지? 기역을 리언에 대입하여 y를 소급하면은, 아, 여기서 끝나는 거네, 문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10x는 20.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고, 그럼 k는 10이네? 아, 죄송합니다. 엄청 썰나간 문제네. 그저 이렇게 됩니다. 음, 열심히 구했네. 자, 719번. 어, 상,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일 거예요. 기역에 x를 y의 식으로 나타내면, x를 y의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y를 우빈으로 이항하면, x는 y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니까 이 a는 1이 됩니다. 이거 1이 생겼되서, 그죠? ㄷ을, 이거 이게 ㄷ이잖아. ㄷ을 리언에 대입한다. 이게 대입하면, 그러면, x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소리죠. 그럼 2.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는 7. 문제 잘 봅시다. b, y는 11 나타났네. 자, 이거 전결을 하면은,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7. 이항하면, 마이너스 y는 11. 11 맞춰졌죠? 어,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서, 이제 y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이때 이제 c지. c는 마이너스 11. 이게 y죠. 그죠? 아, y가 마이너스 11. 구해놔지 참. 구해놓고, ㄷ에 대입하면, ㄷ 여기다가, 어, 여기죠. ㄷ이 2가 이거잖아, 그죠? ㄷ이니까 c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y 대신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3이 되죠. 이것이 d가 되죠. 마이너스 13. 다 더해냈죠. a 플러스 a가 1이고, 그 다음에 b가, 이 b가 된다. 무호우는 11.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c, y는 c죠. c는 이거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720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a제곱과 b제곱. 자, y는, y는, 그러니까, 오, 두 개 같으면 되네. 5x 더하기 8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자변이항하면, 6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합시다. 는, 마이너스 5 더하기 8은 3이 되죠. 그럼 y는 3. 이게 b고, 이게 a입니다.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3이 되죠. a제곱. a제곱하면 1되고, b제곱하면 9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2번이 되죠. 721번. 만족시킬 때? 그랬죠? 어, 이거는, 음, 곱하기, 기역에다 곱하기, 1을 하든가, 뭐, 1을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2x 마이너스 uy는 2, 2x 마이너스 4y는 1이 되잖아. 이거 빼앗으면 되지 뭐, 굳이. 대입법 할 필요 없지. 즉, 이거는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x는 3y 더하기 1로 해갖고, 뭐, x에 대해서 대입하는 소리에 울클리자지 맙시다. 뭐, 그냥 자유자재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배웠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y는 빼면은, 맞죠? 마이너스 2y는 1이 되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2는 1 되죠. 2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유에 대입해야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1은 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니까, 우변으로 이어가면 2,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번이 되죠. 722번. 1차방정식의 해증에서 y의 값이 x의 값이 2분의 1 배, y의 값이 x의 값이 2분의 1 배, 이 되는, y는 2분의 1 x가 승립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정리를 해봅시다. 5x 마이너스 4y 다하기 1은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y 다하기 5가 되고, 좌변에 이어가면 3x 되죠. 이것도 좌변에 이어가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2y가 되고, 우변에 이어가면 4가 됩니다. y는 2분의 1 x를 이다 대비합니다. 3x, y의 값이 2분의 1 x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x 되기면 4, 2x는 4, x는 2가 됩니다. x는 2를 이다 대비하면 y는 1 되죠. 해를 구하세요 이랬죠. 그러면 722번. x는 2, y는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